참 좋은 사람 손태진 저와 함께 이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제 목소리로 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랑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대가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이 두 마디는 한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또 맥이 더 끊어져요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전부 다 8부는 표니까 짠짠짠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안 해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대가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가급적이면 끊지 말고 끊지 말고 안 해도까지 자 난 벌써 앞에 반박자 쉼표입니다 역시 난 벌써 알고 고에서도 살짝 끊어주시면 좋아요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대가 말을 그대가 말을 하진 않아도 난 벌써 알고 있어요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그 눈빛 그 몸 그 몸 자 그가 16분 음표면서 몸이 점 8분 음표가 됩니다 즉 그 몸 짧은 대신에 몸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눈빛 그 몸 지시 끊어줍니다 지시 끊어주고 나에게 지시 붙임 줄이면서 한 박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끊어지는 성격입니다 그 눈빛 그 몸 지시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역시 무엇을 말해 주는지 전부 다 8분 음표입니다 그 눈빛 그 눈빛 그 몸 지시 나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하고가 약간 16분 음표의 성격이 나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잇다 뚝 떨어집니다 잇다는 것을 난 이미 난 이미 이미 16분 음표 난 이미 자 이 자 이가 짧은 대신에 미가 길어진 거예요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도 알고 여기에 붙임 줄도 끊어지는 성격입니다 사랑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이 하고가 이 하고가 16분 음표의 성격이 보인다고 그랬죠 그 위에 좋아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자 16분 음표 하고를 사랑하고의 하고도 16분 음표 좋아하고 알고의 하고도 16분 음표를 소리내면서 난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위에 난 벌써 알고 여기는 벌써는 여기는 8분 음표로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여덟 마디가 거의 같습니다 자 사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전반부의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대가 말을 하치나 그대가 말을 하치나 나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그 눈빛 그 몸짓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난 벌써 알고 있었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고마 고마에서 고가 16분은 표면서 마는 8분은 표입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 운 사람에서 사도 역시 16분은 표 정말 따뜻한 뜻이 16분은 표입니다. 역시 한도 복잡하게 나와있네요.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끊임 끝 끊임 한 박자입니다. 반박자 쉬고 끊임 업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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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16분은 표 없이에서 업은 원래는 풀샵이 3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파샵을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제자리 표가 있기 때문에 다장조에 팔을 소리 내주는 거예요. 끊임 없이 내게 끊임 업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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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 없이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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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6분은 표에서 개는 당김음이에요. 내게 사랑으로 사랑 16분은 표 으로 사랑 붙임줄 끊고 으로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이만큼 세워준 워준 사람 워준 사람 세워준 세워준 사람 세워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워준 사람만 생각하셔도 돼요. 워준 끊고 사람 역시 남도 당김음 끊임 업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아까 설명드렸죠? 파샵의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정말의 정에는 제자리표가 붙어있기 때문에 다장조에 원래 제자리로 가라 라는 뜻으로 정은 여기서는 다장조에 팔을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여기부터 갈까요? 정말 고마운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 자 사가 짧은 대신에 랑이 점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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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분음표 이된 사람 자 사가 한 박자면서 남은 반박자 늦게 떨어집니다. 밤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후렴구 함께하면서 2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랑 정말 따뜻한 사랑 끊임 없이 내게 사랑으로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하늘의 달빛같이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나에게 빛이 된 사람 감사합니다.